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씹는 근육, 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먹기도 하고 꽉꽉 깨물어야 수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. 씹는 근육은 총 4개가 있고요. 3차 신경의 지배를 모두 받습니다.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씹는 근육은 아래턱 이쪽에 붙어 있겠죠.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이렇게 약간 방해하는 근육이랄까요? 자잘한 근육이 있어요. 이거 보면 뭐냐면요. 엔테리어 오리큘라리스, 슈페리어 오리큘라리스, 여기 포스테리어 오리큘라리스. 오리큘라리스 뭡니까? 귀 근육이에요. 귀 근육. 앞쪽, 위쪽, 뒤쪽의 귀 근육입니다.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보면 있긴 있더라고요. 저도 잘 못 움직이는데 거의 태화한 근육. 그렇게 인간에게 유용한 근육은 아닙니다. 어쨌든 귀를 움직이는, 귀바퀴로 움직인다고 이야기했죠. 정확히 말하자면 귀바퀴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3개가 이렇게 존재하고요. 이건 기능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떼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씹는 근육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. 먼저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살펴볼게요.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메시터라고 되어있네요. 깨물근입니다. 깨물근.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 있고요. 이렇게 있습니다. 메시터 립 파트, 깊은 층. 메시터 슈퍼피랄리스 파트, 얕은 층. 두 개가 있죠. 얕은 거, 깊은 거. 이 근육은요. 우리가 턱 쪽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꽉 깨물면, 깨물면 툭 튀어나오는 소위 사각턱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고쪽 근육입니다. 튀어나오는 근육. 우리가 오징어를 많이 씹으면 턱이 튀어나온다, 사각턱 된다 그러죠.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. 왜냐하면 이 근육이 발달하면 더 각지겠죠. 옆에서 볼 때 각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여기 턱뼈데 이게 가리니까 이거 뗄게요. 플라스티마를 떼면,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? 광대뼈와, 엄밀히 말하면 광대활이죠. 앞이 광대뼈고, 이게 그죠? 이쪽은 템포랄이잖아요. 그니까 그 사이 광대활에 이렇게 붙어있죠. 그리고 아래 턱뼈랑 붙어있습니다. 그러니 이 위에서 이 아래 턱뼈를 이렇게 끌어올리는, 말 그대로 씹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근육이 되겠죠. 그렇게 되겠구요. 자, 그 다음에 이거 일단 떼내 볼게요. 이렇게 떼내고, 두 개의 깨물근을 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요. 이겁니다. 이거. 이야, 엄청 크네요. 자, 이거 어디 붙어있습니까? 자, 일단 템포랄, 우리 이쪽에 크게 붙어있죠. 머리뼈에. 말 그대로 일단 템포랄이 있습니다. 예, 관자근이에요. 그래서 이 템포랄 부위에, 이쪽에 크게 붙어있구요. 어디에 이게 닿아있습니까? 보니까, 예, 이 아래 끝이 여기 닿아있어요. 아래 턱뼈 이 앞쪽. 자, 우리 이거 기억납니까? 이제 맨디블의 이 뒤쪽 부분, 이 뼈에, 이 튀어나온 이게 뭡니까? 지금 여기 템포랄과 관절에서, 관절을 이룬다고 해서 관절돌기라고 부르는 부분이구요. 콘달라 프로세서구요. 그 다음에 이 앞부분, 이 앞부분은 근육돌기라고 부르거든요. 아, 왜 근육돌기라고 부르는지 알겠죠? 예, 이 앞쪽에 큰 템포랄리스랑, 그죠? 붙어있다고 해서, 이렇게 근육돌기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게 이 근육돌기에 의해서 이렇게,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? 당기면, 숙대면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씹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시터랑 템포랄리스가 굉장히 크게 옆에서 도와주는 근육이 되어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봤구요.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. 요거 이제 보기가 좀 힘들어요. 겉에선 보기가 굉장히 어렵구요. 어, 요 깊은데 보이나요? 예, 요런 것들인데. 자, 보겠습니다. 일단은 요 표정근육들 몇 개를 조금 지울게요. 이렇게 치워볼게요. 옆으로. 요 정도만 치워볼게요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턱별 한번 빼볼게요. 잘 보세요. 자, 뺐습니다. 아, 이 맨데이블을 뺐더니, 요렇게 생긴 근육 하나 있구요. 그죠?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근육 있어요. 그러니 지금 턱뼈에 의해서 거의 잘 안보이죠? 요렇게 보면 보이긴 하네요. 요렇게, 요렇게. 자, 어쨌든 만약에 이것까지 있었으면, 예, 지금 이렇게 있었을 때는 사실상 다 가려서 거의 안보이는 근육이었죠. 요거 떼내구요. 그 다음에 요 표정근육들까지 뗐습니다. 그랬더니 보이는게 이거구요. 자, 턱별을 살짝 다시 내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요거 보이시나요? 요거 먼저 볼게요. 얘 뭐라고 써있습니까? 레터럴 테리고이드라고 되어있어요. 요 피는 무금입니다. 테리고이드가 되겠어요. 그래서 갓쪽 날개근이 되겠습니다. 요렇게 갓쪽 날개근입니다. 요거입니다. 예, 요거에요. 자, 그리고요. 음, 요게 이제 안쪽 날개근. 예, 메디알 테리고이드입니다. 그래서 씹는 근육, 요 큰 거 두 개랑 갓쪽 날개, 안쪽 날개까지 해서 요렇게 네 개의 씹는 근육이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요렇게 되어있구요. 요렇게. 자, 그래서 요기 어때요? 요기 턱 각쪽, 이쪽에 붙어있죠? 이 안쪽 날개근은 요 턱 각쪽, 요 끝쪽에, 요쪽에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요 안쪽에 깊게 붙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어, 그래서 요것도 이제 씹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특히, 음, 이 갓쪽 날개근 같은 경우는 입을 벌리는 역할을 해줘요. 이렇게 내리는 역할. 그래서 우리가 씹는다고 할 때 바느식을 이렇게 올려야만 씹나요? 벌려야 다시 씹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벌리는 역할까지도 씹기 근육에 들어갑니다. 요건 이제 턱을 내리고. 자, 그 다음에 우리 턱을요. 꼭 이렇게 씹은 것처럼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만 하냐? 그렇지 않아요. 좌우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. 내밀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그런 역할도 일부 담당을 합니다. 턱의 운동을 같이 담당하는 역할까지 합니다. 이 씹기 근육들이요. 예,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요. 이렇게 지금 안쪽 날개근과 요거, 그 다음에 갓쪽 날개근 요거, 이렇게 이렇게 좀 보기 힘들거든요. 일반 책이 그림에서나 볼 때는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이런 3D, VR 이런 걸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. 자, 이쪽도 여기 있고요. 여기 있네요. 그죠? 양쪽에서 이렇게 다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갓쪽 날개근, 안쪽 날개근 이렇게 잘 구분하시고 턱뼈가 있다면 요렇게 배치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요. 예, 많이 근육을 떼냈는데 예, 씹는 근육 4개까지 요렇게 살펴봤습니다. 예, 이 시간 씹는 근육, 씹기 근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. 예, 많이 근육, 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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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육